대부분의 작은 나라들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시아 사이에서 폴란드가 분할되었을 때와 같습니다. 러시아나 로마와 페르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차례로 지배할 때처럼 수세기 동안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었던 네팔과 부탄도 어느 쪽에도 병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될까요? 라는 명백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부탄과 네팔은 결코 병합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이 두 독립국 사이에는 시킴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김 수세기에 걸쳐 이 세력은 이웃과 전쟁을 벌였고 그들의 힘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18세기에는 그들의 남쪽에 무굴 제국이 있었습니다. 확장 국가였지만 당시 내부 문제가 많았고 더 큰 적들과 맞서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굴 제국이 북쪽으로 히말라야 국가들을 정복하러 간다면 이 점을 취할 것입니다. 무굴 제국은 곧 붕괴되었고 분열된 인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곧 마라타 제국 아래로 들어갈 것이지만 다른 제국 세력이 지역을 지배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체 아대륙을 지배할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을 통한 지배 정책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은 현지 통치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그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의 충성을 맹세하기만 한다면 또는 그 이전에 동인도 회사의 충성을 맹세하기만 한다면 영국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처럼 네팔도 그랬고 이는 곧 두 나라를 충돌로 이끌었습니다. 갈등 영국은 주로 히말라야 국가들을 통해 중국과 무역하길 원했습니다. 네팔인들은 거절했고 전쟁이 일어났으며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역 특혜를 받는 대신 네팔과 시킴은 영국의 무역 접근권을 조건으로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킴은 곧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부탄은 온화한 조건 때문에 영국에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영국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중국이 어디서 끝나고 부탄이 그 일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침략했습니다. 영국은 전체주를 통제할 수 없었고 결국 다즐링의 땅을 매년 지급하는 연금에 대한 대가로 얻었습니다. 이후에 영국인들은 다른 완충국을 가지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 영국이 그 지역을 떠난 후 네팔과 부탄은 모두 독립했다.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에 가입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완료되었습니다. 반면 키미 영국의 보령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인도의 보령이 되었고 1970년대에 정식으로 국가에 합류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티베트의 연장선으로 히말라야 국가들을 주장했는데 티베트는 18세기 초부터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였다. 50년 후 네팔이 침략하여 승리했고 청나라가 방역하여 승리하자 네팔은 연간 조공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영토를 정복하지 못했다. 1. 산악국가를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2. 그것은 매우 꺼려하는 의뢰인 국가의 반대편에 있어서 그곳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곧 네팔은 영국의 영양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나중에 중화민국은 침략하는 것이 이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탄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한 것은 대체로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티베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정복해도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욱이 영국인들이 나타나 부탄을 그들의 영양권 안에 끌어들였을 때 합병은 전쟁을 의미했다. 분명히 중국은 영국이 티베트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것을 매우 우려하여 영국이 인정을 제안하자 중국은 대신 티베트를 병합했습니다. 임시로 이들을 잃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큰 땅을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한 후 마오는 이들을 티베트의 연장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떠난 후에도 중국은 이 나라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두 나라 모두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후원자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찰스 1세와 3개의 접시를 돌리며 들어갔다.